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 외에 제가 가끔씩 그런 이야기를 하죠 본인 스스로가 되게 착한 줄 알고 있는 악인들이 있다고 딱 그거 데리고 왔습니다 중간에 예기치 못한 습격과 아주 후련한 후기까지 파란만장한 사연이에요 봅시다 제목 본인이 되게 착한 줄 아는 초스페셜 호구 남친 너무 거지같아가지고 파혼하고 왔어요 야 보고 있냐? 니네 엄마가 불쌍하다 이 새끼야 원제 착한 남자라서 파혼하려고 해요 제목 그대로 제가 파혼을 하려고 하는데요 정말 이게 맞는 결정을 하는 건지 솔직히 흔들립니다 아무리 그래도 이만한 사람이 없는데 이런 생각이 자꾸 들었어요 그러니 여러분들 보시고 냉정한 조언 부탁드립니다 일단 저희는 약 4년정도 연애를 한 커플이구요 저는 공기업 사무직 6년차 남친은 경기도권에서 브랜드 편의점 2개를 운영중이에요 규모는 둘다 작은 편이라 아파트 단지 입구에 하나가 있고 또 길 건너서 원룸촌 입구에 또 하나 그리고 그 근처에는 홈플러스 말고는 다른게 없거든요 별게 없어요 그래서 상권은 거의 독점중이죠 그러다보니 수익이 그럭저럭 나오는 편입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편의점 자체가 번화가가 아니고 쓰는 순수익이 그렇게 많이 남는건 아니라서 올 수입은 대기업 급여보다 조금 적은 편으로 알고 있어요 이게 둘 다 합친건지 하나에 그렇게 나오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여하튼 사람은 정말 착하고 좋은 사람이 맞거든요 넉넉한 가정형편에서 자랐고 적당한 학교 졸업하고 회사에 취직을 했는데 본인 적성에 맞지 않아가지고 본인이 모아둔 돈 그리고 부모님 지원으로 편의점을 인수했구요 그런 다음에 부모님이 하나 더 해주셨다고 하는데 당신들 노후자금의 일부를 빼서 해주신거라 부모님 집 그리고 연금 빼고는 이제 더 받을 것도 없는 상황이에요 다시 남친 이야기로 돌아와서 솔직히 말하면 그렇습니다 이 사람은 물욕이나 성취욕이 별로 없고 그냥 물 흐르듯 살아요 반면에 저는 경쟁심도 강한 편이고 그게 무엇이든 뚜렷한 목표점을 두고 하는 걸 좋아합니다 그래서 일뿐만이 아니라 어떤 모임에서나 단처에서도 뭔가 중요한 역할을 맡고 책임지는 걸 되게 좋아했구요 여하튼 저희가 소개로 처음 만났을 때는 저랑 너무 달라서 아우 이 사람 안 맞겠다 싶었는데 늘 언제나 본인보다 제 의견을 먼저 물어보주고 물어보고 맞춰주는 사람이라 그런지 사귀기도 했고 실제로 트러블 같은 게 별로 없더라구요 그래서 괜찮았는데 그런데 딱 하나 절대로 의견 조율이 안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남친의 고등학교 친구들인데 총 6명입니다 저는요 이 친구들이 정말 정말 마음에 들지 않아요 저와 간혹 남친이 싸우는 일이 있다 그럼 99%는 그 친구들과 얽힌 일입니다 몇 가지 사례를 들어보자면 첫 번째 밤 11시에 데이트하고 있는데 전화가 걸려와요? 그러면서 돈 100만원만 빌려달라고 A와 B가 말을 합니다 그런데 남친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바로 송금을 해요 뭐야 이유는 물어봐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했더니 이게 뭐 사고가 생긴 거 아닌가 이런 걸 걱정한 거예요 어? 그걸 왜 물어? 뭔가 이유가 있겠지? 이러고 넘어갑니다 알고 봤더니 저 두 사람은 룸사롱에 있었고 술을 더 퍼마시고 싶은데 돈이 부족해가지고 돈 달라고 한 거였어요 두 번째 여행계로 돈을 모아 커플 10명 총 5쌍이 여행을 갔는데 술을 저희 남친 편의점에서 조달을 하더군요 그래 뭐 소주와 맥주까지는 그렇다 치겠는데 앱솔루트 맞겠죠? 그리고 보드카와 양주 등등 마른 안주 총 80만원 넘게 나왔거든요 그런데 다른 건 다 엠빵을 하면서 이거 하나만 엠빵에서 뺐어요 나중에 단톡방을 봤더니 야 땡땡아 이 덕분에 잘 먹었다? 이러고 끝 게다가 남친은 어? 이거 내가 쏘는 거였나? 이러고 넘어가요 당시에 여행비용이 도당 20만원이었거든요 아니 그럴 거면 우리는 게 비용을 왜 내고 갔는지 이해가 안 돼요 세 번째 C라는 친구가 술집을 차렸습니다 음식 맛도 없고 실력도 없는데 그냥 인스타 감성샷용으로 가게만 꾸며놓고 컨설팅 대충 받아서 포차식으로 장사를 해요 그러다 코로나가 터져가지고 알바생을 먼저 잘랐고 그리고는 자기 혼자 하기 너무 힘들다며 제 남친한테 도와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때 남친은 야간 근무 타임이었는데요 저녁 알바생에게 돈을 더 주고 12시까지 일을 해달라 부탁을 했으며 그렇게 밤 12시부터 아침까지 개인 사정으로 문을 닫습니다 이렇게 써붙이고 그 친구 가게 일도 오러 갔어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이때 정말 크게 싸웠거든요 그랬더니 알았어 다시는 안 할게 일어놓고 몇 번 더 비슷한 거 하다 걸렸어요 그렇다고 이게 돈을 받고 일을 한 것도 아니야 그냥 자기 손해보면서 무급으로 일을 하고 오는 거야 네 번째 이 씨라는 놈이 술집을 차리기 전에는 다른 술집 매니저였는데요 거길 그만두고 가게를 준비하는 게 너무 길어져가지고 한 1년 가까이 쉬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때 스타트업 운영 중인 제 친구가 재무 회계 쪽 담당할 직원을 구하고 있던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믿을 만한 사람 미친 중에 없냐 이렇게 얘기를 하길래 알았어 알아볼게 이러고 아무 생각 없이 남친한테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갑자기 씨를 추천하는 게 어떻냐 이런 말을 하는 거야 미친 거 아니야? 깜짝 놀라가지고 오빠 뭔 소리야? 했더니 어? 가게 매니저로 일하면서 걔 장부 관리 같은 거 다 할 줄 알고 돈 계산 완전 빠삭해 이런 말을 하는데 저는요 농담인 줄 알고 웃고 말았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다음에 불러서 갔더니 A와 C가 있는 술자리에서 그 얘기를 꺼내는 거야 남친이 그래서 C가 어? 뭐야? 제수씨 저 지금 취직시켜주는 겁니까? 이래가지고 아우 뭐 친구한테 물어봐야겠지만 제가 봤을 때 조건이 오빠하고는 그렇게 맞는 것 같지가 않은데요 이러니까 이 인간도 똑같은 소리를 합니다 어? 나 돈 계산 잘해요 이렇게 혹시나 해가지고 물어봤더니 차변 대변도 몰라요 어? 차변? 대변? 대변 그거 똥 아니야? 어? 당연히 회계 감사가 뭔지도 모르겠죠 모르죠 재무제표가 전표 모아놓은 건 줄 알더라고 와우 그래서 어우 아무래도 안되겠다 했더니 남친이 끼어들면 하는 말 야! 니 친구한테 물어보라도 보고 대답을 하지 진짜 너무한 거 아니냐? 이래가지고 이걸로 이날 또 싸웠습니다 다섯 번째 제가요 C 이야기를 많이 했지만 제일 싫은 새끼는 C가 아니라 D입니다 여성민 중에 제일 그지같은 인간이에요 아니 인간이라고 부르기에도 많이 부족한 그런 놈입니다 식당 가잖아요? 이유도 없어 시비 거는 게 태반이야 툭하면 아이씨 국물이 짜잖아 다 식었잖아 야 이 집 맛 그지 같다 이러면서 막 난리치고 다른 누군가가 맛있다고 칭찬을 하면 미원 넣어가지고 맛 없는 집이 어딨냐? 미원은 똥을 끓여도 맛있어 또 반찬이 별로다 그러면 그냥 안먹으면 되잖아 그런데 꼭 서빙하는 사람이 있을 때 김치 맛이 왜 이래 이거 중국산 쓰는 거 아니야 이모? 상대방 나이가 많든 적든 무조건 이모고 반말을 합니다 그리고 사투리를 쓰는데 이게 정확히 어디 사투리인지는 모르겠고요 부산이랑 어딘가가 섞인 듯한 말투인데요 대화 내용의 30%는 유혹 또 30%는 음단패설 나머지 30%는 지 혼자 숨 넘어가게 웃는 거야 이거 말고는 없어요 막 성희롱식의 발언을 하고는 아 맞다 제수씨가 같이 있었구만 이러고 지 혼자 쳐 웃고 한 번은 그게 뭐냐고 대놓고 정색을 했더니 그 뒤로는 대놓고는 않았는데 오히려 더 기분 나쁘게 빙빙 돌려가기 식으로 말을 해요 이런 싸구리 같은 게 야 이런 싸구리 같은 게 제수씨 입에 맞겠나? 안 묵나? 이러거나 배운 게 없어서 죄송합니다 이래가지고 사람이 배워야 되는 건데 이러면서 막 비꼬요 그리고 제일 기분 나빴던 게 바로 이겁니다 이 인간이 중고차 딜러예요 제 남친한테 야 차 좋은 거 하나 들어왔는데 네가 사라 이래가지고 팔았어 그랬는데 알고 보니까 침수차야 미친 본인도 몰랐다고 하는데 아니요 나는 못 믿겠어요 공업사에 갔다가 알게 돼가지고 환불 처리 해달라 이 부분도 그래 자기는 다른 차로 바꿔주겠다고 하는데 믿을 수가 있어야지 제가 끝끝 반대하고 난리를 쳐가지고 결국 돈으로 받기로 했어요 그런 뒤에 다른 곳으로 알아봤죠 그렇게 차를 반납했는데 이 인간이 차값을 할부로 돌려주는 거야 그것도 월 150 대중도 없어요 이런 식으로 끊어가지고 아직도 원금의 3분의 1이 남아있습니다 채무중이죠 게다가 이것도 말을 안 하잖아요 그럼 돈 안 줄 때가 더 많아요 여섯 번째 남친이 저한테 프로포즈 이벤트 하는 걸 친구들이 도와줬는데 그날 다 같이 파티룸에서 와인이랑 케이터링으로 식사를 하고 나서 헤어졌거든요 그런데 그달 월말에 영수증 정리하다 알았는데 그날 남친 빼고 A, C, D, E 이렇게 4명이서 룸사롱을 갔더라고 240만원 나왔대요 그리고 이걸 남친한테 야 너 송금해라 이렇게 영수증을 준 거야 남친 말로는 자기 프로포즈 도와준 걸로 그날 이 차를 내가 쏠게 술 마셔 라고 말만 했는데 그렇게 된 거라고 합니다 본인은 예상보다 과하긴 하지만 내가 말을 애매하게 했잖아 뭐 내 잘못도 있는 거니까 그냥 처리해줘야지 그날 파티룸 및 이벤트 준비한 금액이 총 150이었는데 저 돈 줄 거 있으면 그냥 업체 부르는 게 훨씬 싸고 퀄리티도 좋았을 거야 일곱 번째 옛날에 코로나 터지고 마스크 수급이 어려울 때 있죠 혹시 몰라서 제가 남친한테 오빠 많이 좀 쟁여놔 이래가지고 한 5천 개 정도를 창고에 쌓아뒀어요 개당 4천 원까지 치솟았을 때 친구들한테 자기 친구들한테 야 재고가 좀 많은데 니들이 좀 사가라 이렇게 말을 했더니 어 그래? 야 그럼 택배로 붙여봐 이래가지고 결국 5명 전부 택배로 300개씩 보내줬대요 아 친구 6명이 아니고 남친을 포함해서 포함해서 6명인가 봅니다 아니 근데 여러분 이게 뭐 4천 원까지는 아니어도 원가는 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아무도 돈을 안 줘요 택배비조차도 안 줘 근데도 남친 본인도 이걸 받을 생각을 안 해 뭐 주겠지 뭐 언젠가는 이런 반응 아우 혈아 더 있는데 이러다가 제가 죽겠다 싶어서 못 쓰게 했어요 그만 쓰게 했습니다 진짜 가만 보면 그지같은 짓거리는 혼자 다 하고 수습은 내가 하고 맨날 뭐 주겠지 뭐 아유 주겠지 아이고 떼먹겠냐? 언젠간 그리 하겠지 이러는데 그걸 보고 저 혼자 열 뻗쳐가지고 지랄 발광하는 미친 여자 만들어 놓고 친구끼리 그러는 거 아니야 야 니가 몰라서 그러는데 남자들 원래 그래 여유가 있나 사람이 더 내면 되지 뭐 이러면서 매번 그냥 좋게 넘어가려 하고 거기다 지 친구들 사이에서 저만 유난 떠는 개 또라이처럼 보이게 만든 게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냥 지들끼리 저더러 엘사라고 부르는 것도 최근에 알았습니다 언뜻 보면 엘사 너무 이쁘고 좋죠 근데 그게 아니에요 자기들끼리 잘 놀고 있는데 저만 가면 분위기가 어른처럼 싸해진다면 엘사랍니다 다 얼려버린다고 제가 보기에 남친 혼자만 친구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정말 웃기는 건 본인 스스로도 이게 잘못된 거라는 건 아나봐 아니면 제가 막 잔소리를 하니까 그런 건지 자꾸 숨겨요 이런 걸 근데 숨길 거면 좀 잘 숨기던가 매번 걸립니다 완벽하지 못하니까 끝으로 제가 파혼을 결심한 결정적인 계기 C의 가게에서 술을 마시던 중에 C가 아씨 매상이 너무 안 나와 이렇게 징징대가지고 D가 그래 야 우리가 오늘 좀 팔아주자 이렇게 말을 했고 제일 안나가면서 또 비싼 일본 사케를 마셨대요 총 4백인가를 마셨는데 근데 그게 원가가 한 7, 8만원 정도 되고 가게에서 파는 가격이 20만원인데 20만원으로 4병을 계산해가지고 술값만 총 80이 나왔죠 그리고 이걸 저희 남친 혼자 계산하고 나왔어요 기본은 D가 내고 계산은 남친이 한 겁니다 이날 이것 때문에 진짜 울고불고 난리치고 싸우면서 정말 모르겠냐? 이게 너를 생각하는 저 새끼들 마음이야 걔들은 친구고 너는 손님이야 이랬더니 야! 내 친구들한테 말 심하게 하지마! 친구끼리 서로 돕고 돕고 하는 거지! 이렇게 또 두둔을 하는 것도 모자라 저만 나쁜 년으로 만들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이 새끼는 답이 없구나! 우리 그냥 끝내자! 이러고 왔어요 이거 지난 주말에 있었던 일이고 오늘까지도 계속 카톡이랑 전화가 다 오는데 씹고 있어요 냉정하게 그래요 지 친구들하고 저를 이렇게 놓고 봤을 때 저를 선택하지 않을 거라 봅니다 그럴 거예요 근데 저는 이기적인 인간이라서 자기 가족도 아니고 저보다 친구가 우선인 사람은 죽어도 안 될 것 같거든요 비록 저희가 결혼 날짜를 잡은 건 아니지만 인사 다 드리고 그랬어요 명절 때 찾아뵙고 그전에도 어머님 생신이나 명절 선물 챙겨가지고 그래서 그런지 어머님은 자주 되게 살갑게 연락 주시고 저를 되게 좋아해 주시는 분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 마음이 더 착잡해요 역시 이 연애 여기서 끝내는 게 맞겠죠 제가 옳은 판단을 한 거겠죠? 아직 많이 남았어요 댓글 1번 쓴이 너부터 말 똑바로 해라 이거는 착한 게 아니고 그냥 호구라고 나는 저런 사람이랑 사귀기도 싫은데 결혼할 마음까지 먹은 게 참 신기하다 댓글 쓴이 남친은 그렇게 행동하지 않으면 친구들이 옆에 없으니까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등신 중에 상등신이죠 저런 놈이랑 같이 살면 같이 사는 사람이 우라병이 터지니까 먼저 저세상 가버리거든 옛날에 그렇게 하는 아버지들 많았죠? 밖에서는 호인이고 집에 들어오면 악인으로 되는 자기는 착한 줄 알아 착하기니 개뿔 2번 착한 사람은 주변에 착한 사람이 들러붙지 저런 거머리들이 들러붙지는 않아요 물론 글쓴이가 무슨 생각으로 말을 했는지까지는 알겠지만 빨리 헤어지는 게 나을 거야 2번 내 장담하는데 이거랑 결혼하면 야 니 마누라 좀 빌려줘 이러면 바로 빌려줄 거야 그래 너 마음대로 갖다 써라 이러면서 말이지 깔깔깔 3번 야 아니 이게 킬링 포인트가 도대체 몇 개냐 밤 11시에 룸사롱 술집 매니저가 재무회계 침수차 쓴이 혹시 몸에 사례 같은 거 없어요? 보살 같은데 저거를 다 겪어도 아직 고민을 하고 있다고 나였으면 1번에서 바로 손전했어 도대체 어디가 착하다는 거야? 4번 농담이 아니고 이 정도면 지능검사를 받아봐야 됩니다 5번 야 사례 읽다가 육성으로 욕했네 사례까지 들렸다 그래도 글 쓴 거 보니까 쓰니 보니는 생각이 좀 있고 이성적인 사람 같은데 착한 사람이라는 그 꼼깍지가 그지 같은 콩깍지가 이제 벗겨진 거야 그리고 저거는 착한 게 아니고 다른 댓글들처럼 어딘가 모자란 거예요 6번 저 남자 엄마가 님을 왜 좋아하는지 아세요? 지 아들 모자란 거 자기 엄마도 알고 있거든 지 아들 어디 가서 이만한 여자 못 구해올다니까 그걸 안다고 7번 이게 말이지 왜 무섭냐 하면 말이죠 남친은 일단 거절을 못하는 성격이야 결국 남친이 거절을 못하거나 뒷수습이 필요한 것은 모두 반드시 쓴이에 담당이 되는 겁니다 네 몫이 되는 거죠 그렇게 남친은 평생 착한 역할을 하는 사람 그렇게 살 거고 쓴이는 나쁜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지금은 친구 문제 뿐이지 관계가 깊어질수록 두 사람 주변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예를 들어 보면 보증 고부 갈등 등등 이 모든 걸 쓴이가 나쁜 역이 되어서 싸워 나가야 돼요 그래서 쓴이는 점점 못된 사람이 되는 거고 사나운 사람이 되는 거지 그리고 그런 쓴이를 보면 남친은 야 너 변했다 진짜 무섭다 이딴 개 같은 소리를 하게 되는 겁니다 사실 우리 아빠가 그래요 아빠는 엄마가 무섭대요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하는데 우리 엄마 젊었을 때 진짜 꽃같이 예쁘고 어린 사람이 여린 사람이었고 유산을 많이 받은 우리 아빠 솔직히 엄마 없었으면 벌써 그지 됐지 저런 사람은 착한 사람이 아니고 거절 싫은 소리를 못하는 걸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다 내가 좀 도와주지 뭐 이런 식으로 착한 사람인 척 스스로 포장하는 겁니다 착한 사람인 척이 아니고 지 스스로는 진짜 착한 줄 알아요 그게 문제인 겁니다 그러니까 악인이라는 거야 8번 여기서 제일 호구는 닌 남친이 아니고 그런 호구 뒷바라지까지 하고 있는 바로 쓴이 본인입니다 네 남친 아무 생각 없이 돈 쓰고 중고차 사기당해도 아무 생각이 없는데 너 혼자만 열받아야 하고 발 동동 굴러하고 그러다 욕이나 처먹고 모자라는 남친한테 남자들이 우정이 어쩌고 저쩌고 이딴 소리나 듣는 거고 어? 맨스플레잉 네 남친의 양아치 친구들보다도 대접 못 받고 이제 호구직 그만하세요? 죄송합니다 분량 조절 실패했어요 와 하나만 했는데 이렇게 기네 잠시요 여러분 생각도 못했겠지만 C가 등장합니다 후기와 C 어떤 일이 있는지 한번 봅시다 금방 올려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